안녕하세요 덕베이스입니다. 오늘은 GB34JJ 모델을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GBJB의 업그레이드 액티브 악기고요 메인 볼륨, 블랜드, 베이스 트랩, EQ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GBJB의 느낌을 많이 갖고 있지만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바디가 일단 좀 커졌고요 이 구성을 보면 샤더스키 구성이 그런 베이스하고 트래블만 있는 구성인데 여기 이 악기는 GBJB는 베이스 트래블 사이에 부스트 컷이 되어 있습니다 올리면 부스트 반대로 돌리면 컷 그래서 일단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쉽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악기가 양산형이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악기가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지판 색깔 보면 요즘 나오는 악기들 답지 않게 굉장히 짙게 잘 나왔습니다 그럼 테스트를 간단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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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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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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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